랩은 랩 운동기구 체중계 고양이 물품 음식 많은 광고 제의가 들어오고 나한테는 과분한 분들의 콜라보 제안도 들어왔다 광고 다 거절했다 돈 많아서 거절한 건 아니다 지금 농협 삼성 신앙 카드롯만 5천만원 넘고 빚만 8천만원이 넘어간다 과분하고 감사하지만 모두 거절한 이유는 아직 이야기할게 너무 많다 실림동 고시촌 몇번째 골목 어디에서 꺾으면 있는 맛있는 닭 한마리 서울에서 항상 먹던 밍밍한 맛이 아닌 우리 외할머니가 어릴 때 태권도 갔다오면 빡빡하게 해주던 제일 맛있는 잔치국수 여긴 정말 미쳤는데 먹으면 와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비빔국수 이게 필살기고 부동산 전단지 7시간씩 돌리고 항상 먹던 쌈마의 맛이 아닌 양념이 촉촉히 배워던 제육볶음 클럽 음식물 쓰레기 청소하고 다음날 먹던 이거 뭐 안에 뿌렸나 싶은 이태원 냉면집 오랜 기간 수첩에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집들을 기록했다 니들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번만 이렇게 할게 이걸 니들이랑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할게 많고 근데 그전에 광고라고 영상을 붙여서 올리면 이후에 내 이야기가 생으로 전달되긴 힘들 것 같다 미친새끼 아니냐고 주위에서 더 지랄을 하는데 일단 퐁퐁 다리 부서질 때까지 타고 떠들다가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유가 생기면 광고를 받겠다 그리고 너무 과분하게도 네이버 홈쇼핑 라이브까지 제안해주신 브랜드 담당자 분이 계셨는데 정말 감사한데 방송사건 납니다 여하튼 이야기가 길었다 앞으로는 운동 이외에 다른 도전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일 정도에 한번 영상이 올라갈 거다 촬영, 편지, 모든 걸 혼자 하기 때문에 전처럼 하루에 한번 올리기엔 김벌레가 레벨업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여하튼 그렇다 이 상체가 왜 이렇게 긴데 말이 되나? 썸 리스 그립이 좀 더 어려운 난이도인 줄 알았는데 오버그립이 좀 더 괜찮은 방식이라는 말이 많아 다시 원래대로 잡는다 신기한 게 거의 매일 당기다가 이틀 정도 쉬고 당기는 건데 더 잘 당겨진다 힘이 좀 더 세진 것 같다 6개 당겨봐 해봐 안되네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다 각각 0.5kg 총 1kg 덤벨프레스다 5kg 이상 짜리로 해봤는데 가슴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라 근데 아예 덤벨을 들지 않거나 0.5kg를 들고 하니 가슴이 수축하는 게 조금이라도 느껴진다 설 기관 선수님이 그러시다라 수축 이완되는 걸 느끼라고 그만해라 이제 1kg 중량 스쿼트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조금씩 안 다치고 매일 늘려갈 거다 네 지금 장난을 아나 알통 오른발이 깔창을 두 개 정도 넣어야 할 정도로 다리 길이 차이가 나 앞발 무릎에 부담이 가다라 그래서 사우스포 스타일로 바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원투 친구들이 집에 닭가슴살 닭가슴살 볶음밥 팔꿈치 보호대 아령 계속 보내는데 고맙다 황현아 미안한데 소스 좀 찍어 먹을게 소스 찍어 먹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말하면 더 찍어 먹을게 고맙다 야야야 야야 더러운 거면 더러운 거면 치지마 일단 운동 운동을 좀 하자 자고 다리 사이로 지나와야 기분 나쁘게 야 엉덩이 떼 반성을 다 움직여야 할거같아 일부러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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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에 또 보자 사실은 없다 사실은 남은 참치가 없어 미안하다 지금 뒤통수에 꿀발랐나 자꾸 왜 쳐다보는데 또 놀 때 자꾸 왜 쳐다보는데 부담스럽다 들어오지마라 들어오지마라